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시도하고 좌절하며 성장할 기회 필요해요 라는 제목인데요. 신문에 실린 사진은 중증장애인 3명이 휠체어에 앉아 자립생활센터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남 도민일보 박신 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기자님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탈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설에는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밥 먹는 거나 잠자리에 드는 곳조차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해야 했고 외출은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한 분은 그런 자신이 마치 가축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서 시설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탈시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시설을 나와서 바로 자립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장애인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존재인데요. 그렇다 보니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실패하고 좌절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 장애인과 달리 사회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장애인들이 자립 전에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립홈이라고 하는 거주 공간인데요. 여기서 장애인들은 두세 명씩 짝을 이뤄 각종 교육부터 사회생활까지 경험하면서 사실 지역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합니다. 시설에서 배울 수 없던 인생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경남에도 1500여 명이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도 시설에 살 때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찍 알았다면 더 빨리 탈시설을 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탈시설 한 장애인들도 무조건 시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살아보고 장애인들이 더 나은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속기사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까지 짚을 예정이시라고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각 기자체들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탈시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또 탈시설 한 장애인 9명을 3년간 추적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이들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걸음마 수준인 탈시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들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박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경남신문 보시겠습니다. 캠퍼스 내 성범죄 참극 창원지역 대학도 보안 문제 심각이라는 기사입니다. 인천 인하대 사망 사건 이후 심야시간 대학 캠퍼스 건물의 출입 보안 실태를 취재했는데요. 취재 기자가 직접 경남대 경상관 쪽문을 지나고 있는 모습 또 창원대 복림관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야시간 때 출입 통제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사천입니다. 마지막 섬마을학교 신수도 분교장 역사 속으로. 사천의 마지막 남은 섬마을학교입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취약 예정 아동이 없어 3월 1일자로 폐교가 확정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폐교 소식에 섬 주민들은 손길이 안 담긴 곳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는데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천교육지원청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남해 신문입니다. 동고동락 협동조합 남해군 1호 사회적 기업으로 새 출발이라는 제목입니다. 귀촌인 학부모와 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설립한 동고동락 협동조합이 남해군 1호 사회적 기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은 협동조합의 식당인 은다랑 식량 창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랑론의 우럭론법으로 경작한 은다랑 미에 마을 텃밭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K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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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